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은 단독주택이나 원룸주택의 신축용지로 적합한 토지를 소개 드릴거구요 아무래도 앞에 보이는 풀이 자라있는 토지가 주인공이겠죠 여기는 충주시 문화동의 조용한 주택가이구요 주변엔 원룸주택이나 빌라 그리고 단독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네요 이쪽 방향 160여 미터 전방에 있는 4차선 중앙로를 통해 충주도심 최중심부와 시 외곽으로 연결이 되구요 50여 미터 전방 좌측으로 최저가 종합 쇼핑몰인 이마트가 보이네요 이 위치는 대형마트 외에도 병원, 금융, 관공서, 재래시장 등등 생활에 필요한 왼갓 인프라가 근거리에 세팅되어 있구요 게다가 이쪽 방향으로 600여 미터 그러니까 사부작한 걸음으로 10여 분만 걸어가면 산책코스로 딱 좋은 호암지가 있는데요 이 정도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면 단독주택이 되었건 원룸주택이 되었건 월 신축한데도 무난하겠죠 속의 토지 용도지역은 건폐율 60%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구요 두필지의 나대지로 공부상의 면적은 104평인데요 저쪽 그러니까 토지의 동쪽 편에 가늘고 길쭉한 꼬리가 붙었는데 그 꼬리의 면적이 약 5평 정도 되구요 안타깝게도 그 꼬리의 토지는 이용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약 5평의 면적은 로스라고 보시는게 마음 편할 거구요 대신에 제가 주인분 바지까랭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로스에 대한 부분은 감액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토지는 동서로 길쭉한 지형이구요 지금 토지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는 중인데요 요 나대지의 동서 긴 폭은 29m 정도이고 남북 짧은 폭은 11m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서양으로 주택을 신축하면 정원과 마당이 넓은 주택이 가능하겠죠 요 104평 나대지의 평단가는 230만원으로 희망매매가는 2억 3천만원이구요 생활권 편리한 곳에 더 넓은 단독 주택이나 원룸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도심 내 생활권 편리한 주택이나 원룸 주택 진축 적합 용지입니다 충주시 문화동 최저가 종합 쇼핑몰인 이마트 인근에 위치하구요 소방도로에 접한 장직사각 평지형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동서 가로 29m에 남북 세로 11m로 104평 면적의 나대지입니다 병원, 금융, 마켓 등 모든 생활 인프라가 인근에 세팅되어 있구요 서양의 터 넓은 단독 주택이나 원룸 주택이 신축지로 딱 좋네요 평단가 230만원으로 희망매매 금액은 2억 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 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лин...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